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여기는 건담 뽑기 건담 뽑기만 딱 있는 보라 뽑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거 엄청 오랜만에 하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좀 더 특정한 건담이 저기 M, U로 써있는 거랑 저기 아래 있는 거랑 딱 두 개만 좀 다른 아이더라구요 그리고 다른 건 작은 건담이고 열쇠 상품은 이렇게 두 개 있어요 M, G 네 둘 다 건담이구요 일단 지우개가 이렇게 달려있는 세팅인데 탑을 엄청 예쁘게 좀 잘 만들어야 잘 나올 것 같아요 탑을 잘 만들어야 이제 관건이 뽑기인데 한번 오랜만에 이 건너뽑기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야무지게 잘 잡았어요 좀 야무지게 잡았다 이거 맞지? iner2 논然 £§¥¥…" 아 야무지게 잡았는데 이 펜 냅두고 일단 다른거래 이걸로 가져가려나? 어 그래야겠네 아이 아쉽다에 얘 바로 열쇠여가지고 진짜 아쉽다 그냥 처음에 바로 나갈 수 있었는데 오오 왜 이렇게 잘 끌고 가 오늘? 어 이거를 뒤로 구바place 그를까 아니면 이거를 끼워서 부를까 아 뭐 뽑으면 좋지 그렇지 어차피 뒤에 피규어도 많고 하나? 하나? 이렇게 딱 하면 혹시 끼워지면? 오! 끼워진게 됐는데? 그렇다! 운전! 아니 운전 왜 이렇게 안 돼 오늘? 아 참 보니 그때 최근에 엄청 빡빡하게 잘 끼웠잖아 끼웠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러면 밑에 있는 걸 빼야 될 것 같아 아래 있는 게 안 들어가게 막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 있는 걸 빼면 될 것 같긴 한데 뒤로 가야겠다 제일 뒤로! 오케이 어 잘 됐다 잘 됐다 괜찮아 들어가 탑으로 탑으로 괜찮은데요? 그럼 나쁘지 않아요? 일단 그 뒤에 있는 건담 먼저 뽑아보자 아까랑 같은 느낌으로 슉 오 좋은데? 오 나이스! 오 이거 뭐야? 평소보다 좀 나은데요? 호랑이? 뭐야 아사오구나 호랑이 났어 너무 뒤네 좀 앞으로 근데 얘는 뽑을 이거 이거? 이거 먼저 하자 아 뭐예요? 거미나 나가구만 거미나 나 둘 다 못 뽑겠네요 이거 근데 뒤에 있는 걸 뽑을 거 맞지 않아요? 응 얘를 열쇠를 뽑을 수가 있나 지금 이 탑으로? 오 오 탑은 더 좋아졌네? 오 뒤로 갔다 이러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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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낮아져서 괜찮을까 모르게 이상했는데 여기에 좀 박힐 것 같지? 어어 하나는 박혀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해봅시다 이게 딱 세팅이 몇 개 딱 한두 개만 가져가면 바로 열쇠를 뽑아야 되는 세팅이 되버려가지고 맞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되게 좋아요 상황이 어 이 정도면 상당히 만족스럽다 어 또 뒤에 하나 꼈는데 하나 더 꼈어 가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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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우와 이거 나오겠다 이건 무조건 나오겠다 우와 오늘 뭔 일이야 이것도 뽑자 그러면 어 느낌 좋네 어 느낌 좋다 그니까 건던도 지금 피까번쩍하고 아주 좋아요 다 피까번쩍합니까? 피까번쩍 오 마을에 아주 스무스하게 하지만 저는 저기 뒤에 약간 그 특상 느낌처럼 응 좋은 건담일 것 같아서 저거 뽑고 싶긴 한데 어 저것도 뽑고 열쇠까지 다 뽑았으면 좋겠다 네 그냥 건담을 다 차려버리는 거지 역술로 역심 이렇게 잘 될 때 많이 뽑아야 된다고 맞아 지금 잘 가져가잖아요 아니면 최근에 고니가 한 번 너무 잘 끼워가지고 액댐에서? 어 액댐을 너무 제대로 해가지고 지금 꿀맛끼끼에서 이득으로 보고 있지 않나 아 그 때 액댐 진짜 제대로 했긴 했어 아 끔찍한 날이었잖아요 어? 그냥 가나? 나있어 어?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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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건 이거 아니야 아하 아깝다 아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자 약간 기울여줬고요 그래 이런 데 들어가기 더 낫겠다 괜찮은 아유 아유 너무 얇네 헤 헤헤 다시 쇼 좀 넓은 것 같긴 한데 오오! 꼬이는 줄? 꼬이는 줄? 이게 뭐야 뭐야? 뭐야 뭐야 뭐야? 너무 두꺼웠어 응 자기 마음대로네 조금 오지 않을까 이런? 아 얘 뽑아야겠네 응 나랑 계속 튀어나와 응 앞으로 와 그치 그치 근데 여기서는 더 잘 끼지 않을까? 응 한번 해볼게 탑도 좀 괜찮은 것 같아 잡지 말고 밀어! 나이스 괜찮지? 지금 뭐야? 뭐야 이거? 슈라야? 나와! 지우기가 한 번 더 걸리네 옳지 지금 잡아야겠다 여기 각 끌고만 오면 확실히 쟤는 더 비싼 앤가 봐 어 폴망에 잠겨있지도 않고 조그만 폴망이 오! 오! 나 오는 줄 그냥 자 오자 오자 잘 잡았다 무누무비 아 우리 쪽으로 와야 되는데 어 좀 더 우리 쪽으로 와야 돼요 저 빨간색 건담 안 건드리게 조심해야지 네 오 오게 나왔다 오케이 이 정도면 많이 왔다 오 뭔가 글씨도 엄청 크고 특별상인가? 좋아 보이는데 또 뒤에 숨겨놓으셨으면 더 좋은 애를 할 수 있단 말이죠? 그렇죠 근데 폴망이 앞에 뒤가 같이 안 잡히네?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잠깐 오 좀 배쳤다 한 번 잘 벌려야 나올 것 같은데 그러게 쟤를 좀 더 평평하게 해 오! 오! 좀 많이 올라갔는데 그냥 이쪽에 왼쪽에 하자 볼까? 그렇게 해볼게요 한번 어디라도 계속 하겠지 떨어지지 못 마라 떨어지지 못 마라 떨어지지 않으면 할 만한데 오! 오! 거기 하사 잡힌 거 갓! 오! 가나요 오! 못 가네 확실히 꿀망이 막 키우기도 어렵다 오! 오! 딱 좋다! 타기까지? 딱 좋죠 지금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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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근데 저건 뭐죠? 이게 뭐야 어딜 들을까? 여기를 들까? 좀 안전하게? 어 괜히 앞에 탑 건드릴 것 같아서 맞아 맞아 나이스! 뒤에 꼭꼭 숨겨두신 저희가 건넘 뽑아갑니다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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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요 얘가 더 간지다 그니까 제가 더 멋있다 아까처럼 뭔가 타이 하나 걸려서 이렇게 가야 되나? 약간 그런 느낌으로? 오! 그냥 건넘을 잡아라 아니면 아! 저기 못 들어갔다 아이고 아깝네 올라가! 도망가! 와! 대박! 이거지 이거지 굿굿 완전 좋은데? 괜찮은게 잡았다 오! 좋다 좋다 직경 안 뺏어 그냥 이 정도 내리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은데요 하나 딱 걸려서 가면 나이스! 탱탱한 싸움 2개 나와 다 뽑았어요 근데 일단 뒤에 2개 있기 때문에 그 아래쪽으로 가본 줄 알까? 얘를 먼저 하자 저 빨간색 건전만 조심해줬대요 네 저것만 조금 조심할게요 왜냐면 탑이 망가지잖아 그렇지요 얘를? 이거 이걸 뽑아야겠다 난 얘 얘 지지대이라서 그러니까 조금 불안했는데 어까대! 약간 낮은 것도 나올 것 같 오히려 아니면 나중에 얘 떨어지면 얘가 받쳐주겠지 응응응 잘 들어갔다 떠내자 그렇지 오! 올라가! 어머! 탑이 요상한데 이상한 것만 있어 이상하게 잘 뽑네 어 아! 좀 밀리지 이렇게 근데 확실히 고니가 뭔가 최근에 엄청 잘 끼우고 나서 콜망 좀 끼우는 법을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나이스 딱 그 각을 딱딱딱 지게 되게 잘 들어가 오늘 또 괜찮네 느낌이 좀 좋은데 오늘? 오늘 느낌 좀 좋잖아요 건담 엄청 뽑았어요 지금 자 딱 탑 빼고 열쇠는 나중에 다 뽑아보여요 나중에 뭐 한두 번 건드리다가 올라가면 뭐 올라가면 안 한거고 생각해보는거지 뭐 탑 다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열쇠 같은 경우는 제작한건가? 아이고 왔다 그래도 딱 저희 그 존 들어가면 돼요 여기 올라가서 저기 이제 이 차 올리면 되지 어 이 차 오 나름 저희 계획대로 딱딱딱 잘되고 있어요 괜찮은데? 괜찮은데? 꼈는데 두 발 다 들어갔나? 아이고 까비까비 아쉽다 한 발만 들어갔네 영상금은 오 오 여기 뭐야? 들어가긴 했는데 들어갔는데요 저기 딱 지우개 쪽에 오 뭐야 뭐야 잘 불구하네 저기 들어가도 그냥 밀면 되려나? 잡는게 낫겠다 아 잡는게 낫겠다 그냥 밀었다가 지게가 박힐 수도 있잖아요 얇게 얇게 한 요정도 잡으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요? 쏙 쏙쏙쏙 설마 아니지 오 쌓였어 쌓였어 대박 저거 하나 더 하면 층구톤 위까지 올라오겠는데? 우리 건담 이렇게 여기서 많이 뽑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니까 오늘 진짜 잘 되네 뒤에 좋은 애들도 뽑고 어 어 뭐야 혹시 저기 껴서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? 콜마 뚜껑 사이에 어 콜마 뚜껑 껴서 나오는 거 아니야? 아 그건 아니고요 오케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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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쯤 오면 이제 논후밈이 암흥 걸리게 딱 잡으면 응 여기로 올라가겠죠 이제? 저희의 그 그 돈으로 가야돼 그치 멈춰 요정도면 충분하지 어 아니 괜찮아 괜찮아 다시 제대로 올리지 약간 당황했지 약간 애매해서 당황했으면서 아니 아니야 애매해서 다시 잡은 거예요 좋아요 요거는요? 이건 아주 좋아요 안 좋아요 채워진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응 짜세가 안 좋아 짜세가 안 좋아 지금 아 저기 꼈다 아니 걸렸다 인기 아니라 오이구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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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움직이긴 했는데 이거 빨리 딱 하나 한 파 뽑아야겠는데 어 아 이게 좀 각도가 이게 아래쪽처럼 빠지지 않아 아 오케이 오케이 지우개 쪽 지우개 쪽 네네 지우개 쪽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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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까지 나와줘 여기 얇게 잡는 게 낫겠다 너무 얇게 잡으면 떨어지니까 어 아 아 애매한데 이거 진짜 애매하다 어 이도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느낌이지만 나왔어요 와 와 나온 거에요 나온 거 저리가 이럴 때 열쇠 한번 들고 가보는 거지 원래 또 맞아 마지막에 요 세 번으로 열쇠가 갑자기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완전 해기득 핫 고무줄까지 걸었다 핫 고무줄을 걸었다 고무줄까지 형랑이랑 고무줄을 걸었다 고무줄까지 형랑 고무줄을 걸었다 아 진짜 자세가 자세가 마음에 안 드네 어 어 고무줄을 다시 걸었다 오 오 질긴 넘어갔으면 좋겠다 호잇 아 그저거 안에 거 빼야겠는데요 어 안에 거 빼야지 아니 혹시라도 올라가면 빼면 되니까 오 오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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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넘어가나 혹시 아이고 저희가 딱 제 회화 끝난거 engaged 네 목것도 연결되도 열어야掰掰 그러네 아니면 요걸하고 있고요 이거 탑으로 두고 그럼 한번 해볼까 호랑이를 할거라 여기서 여기서 어? 피 걸итесь 다음 그 끝 주 좋은 Library 여기 구석에 밖을 수도 있는데 안 박Ol 그냥 나올 수도 있어 맞아 올라가! 타고 나와! 아 되겠다 되겠다 되겠다! 타면 되겠는데? 그걸 다시 잘 찾았네요? 과연? 살짝 밀어줘 약간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 조금 불안해 조심해서 옆에 끼울까? 잘 끼운다 진짜 잘 끼운다 나와 나와 실기 걸리긴 한데 그것도 있어요? 이럴때는 이렇게 유리조리해서 딱 뽑아주면 돼요 좋고 사실상 이러면 그냥 이거네 가까이 있으니까 가져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혹시 끼워질 수 있잖아 꼴막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? 진짜 끼워진 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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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이 상태에서 넘기면 만약에? 진짜 이래서 이렇게 끼워지는 거 아니야? 잠깐만 어떻게 잡아야 되지? 어? 뒤에 가드 너무 좋다 잠시만 잠시만 빠져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 빠져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돼! 아 거무줄이 거무줄이 꼬였어 거무줄이 꼬였어 어 여기서 넘어가겠다 너무 가겠는데 누르기? 안돼 안돼! 누르기 누르기 오! 아 넘겼어 이걸 또 근데 검은줄이 더 괜찮아? 검은줄이 꼬여있어서 저희가 많이 뽑았나봐요 계속 출구에 뭐가 끼네요 아래를 들어 봤어요 하나를 근데 얘 약간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아 뭔가 방향이 이상하긴 한데 검은줄 때문에 집게가 아마 좀 휘어질 거예요 어 잠깐만 안 나오겠는데 여기 위에 얹어지면 괜찮아 괜찮아 요리들 이상해도 상관없어 아 방금 지금 귀 빨개졌는데요? 당황해서? 아 방금 지금 귀 빨개졌는데요? 당황해서? 핫! 봐봐요 좀 약간 휘어지긴 하는데? 아 피규어 들면 이거 피규어 잘 들면 나오지 않을까요? 여기까지 딱? 어 그럴 것 같아 사자 사자 요쯤에서 딱 그냥 왜냐하면 이게 검은줄이 걸려서 아 гар син급 여 Gesetzentwurf 후회전했어 갑자기 아마 유리조리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우리 أو아 다 잘 들어갔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들어가기는 했어 요 Thor 유리조리 없이 더 뽑을 수 있으면 딱 좋은데 오오오오옿 어어 쉬워 슈우어어 아 얘 안 넘어은가 나 아니 그렇게는 근데 어떻게 하필 딱 대각선에.. 气oplank을 들어갔냐 이거 내 기술이야 오오우아아하하하하하 대박! 요리조리 좋고! 나이스! 나이스! 와 대박이다 오빠! 지옥의 대각선 뽑기! 자, 검은들이! 아니야, 아빠 혹시 모르잖아? 왜? 왜? 뭐야? 누르기? 뭐야? 와 대박 대박! 이렇게 두 개까지? 나와나와나와나 어! 아, 이게 두 개! 아, 안좋은 걸 생각날뻔했다 약간 밖에서 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니가 나올 류 아냐? 나왔다! 이게 뭐야? 뽑으려 한 건 아니지만 이따 뽑았다 아, 이러면서 이게 집게가 좀 휘어져가지고 그게 안 맞아 지게가 이렇게 모아줘야 되는데 한번 해보자 일단 좀 더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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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와! 저 부자 때문에 나왔어 오빠 대박 대박 오늘 뭔 일이냐 진짜? 와 진짜 맑고 같다 와! 열 개! 열 개? 열 개 건남 열쇠 두 개까지 열쇠 두 개까지 와! 난리 왔어 난리 왔어 대박 대박 자, 이거는 호랑이 둘 다 우리 거구만? 와! 건담 좋아 좋아 엠지 건담 하나랑 아, 엠지 건담이 두 개네요 어 와우 와 진짜 어, 진짜 건담 바티인데? 그니까 무슨 일이야 오늘 어쩐지 뭔가 이상한 탑으로 잘 뽑더라고요 처음부터 좋아요 와우 와 대박 와 요거 세계 좋게 그럼 저의 오늘 영상은 깔끔하게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구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